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할 말도 없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간 아이돌 특급 소식을 하나 알려주기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시계에 발맞춰가기 위해서 정말 MBC 플러스 전 채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앰플 TV가 생겼습니다. 그럼 실시간으로 주간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다행입니다. 생방송은 아닙니다. 그래요? 실시간으로? 네. MBC 에브리온에서 하던 채널에서 하던 방송을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올해 가장 좀 많이 아쉬웠던 게 DMBC 채널에 MBC 에브리온이 빠졌어요. 그래서 MBC 에브리온을 DMBC로 보면서 주간 아이돌을 실시간으로 보고 그러는데 아쉬웠거든요. 이게 달래주네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번 주 주간 아이돌은 네. 아이돌 특집으로 한 시간에 편성됐습니다. 맨날 특집이야 맨날 특집. 사실 지금 당장 없어져도 이상하게 안일 프로기 때문에 매주 막방이라는 생각으로 신나게 한 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의 아이돌! 주간 아이돌 역사상 처음입니다. 첫 오프닝을 한우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단한 스타가 나오나요? 네. 오늘은 이 분들이 또 컴백 전에 저희 주간 아이돌을 찾아주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많은 분들이 음악방송으로 컴백하기 전에 주간 아이돌 컴백하는 게 이제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어요. 이제는 한국을 넘어서 탈아시아적인 그룹입니다. 우리 시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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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일단 뭐 한국 팀. 예예예. 아 웨이컴 곡이라고 들어보셨죠? 예예예. 아 반갑습니다. 자 총연이 웨이컴 하는 거 있습니다. 아유 반가워요. 인혁이. 반갑고 혼자 사느라 힘들지? 네. 자 정신이. 자 그리고. 아유 오랜만이네 우리 용아. 아유 번지. 얼마나 됐다고 또 나왔어. 아유 반갑네. 자 가시죠 가시죠. 자 오랜만에 쩝쩝대면서 인사 한번 가보겠습니다. 생일하게 불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 오랜만이네. 얼마 만에 저희 주간 아이돌에. 저희가 그 캔스탑 활동할 때 나왔으니까 1년 7개월 정도. 아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용아군은. 저는 솔로 때. 솔로 때. 어느 멋진 날. Make it better play. Make it better play.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논란의 주인공이. 어느 멋진 날에 힐 더 월드를 해야 된다고. 네. 전 세계로 떠났죠. 네 영화가. 네. 네. 이 영화가 합작한 그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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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 프로 하셔요 지금. 패션. 패션 코리아. 했었어요. 2위에 썼어요. 2위에 썼어요. 기장이 짧네. 여기 카브라 없어요. 카브라가 뭐예요. 카브라를. 정장에 카브라 이거 카브라 이게 카브라잖아요. 아. 약간 일어서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옷을 긴 걸 입지 그래서. 이게 긴 거예요. 어. 더 긴 걸 보여줘. 아니 야옹이도 딱 맞는 바지가 있는데. 아니 정신이가 요즘 또 다른 멤버들이 보여줘. 어. 좀 소박하지. 초밥부터 이런 식이에요. 어쨌든 뭐 우리 그. 영화 우리 뉴욕타임스퀘어를 갔다 왔어요. 네. 영등포가 아니고. 아 영등포가 아니고. 뉴욕타임스퀘어. 모두가 하나가 돼서. 아 저기에 꽤 있는 거 아니야. 모두가 하나가 돼서. 그 하트 안에. 우린 모두 사랑한다. 아 되게 찍혔구나. 아 근데 아무도 안 알아보네요. 못 알아보네요. 지금 아니 그. 정당판을 통해서 저를 보고 계신 거예요. 다 지금. 지금. 오 정용화가 여기 있어? 근데 초점이 다 다른데요. 시선이 다 다른데요. 시선이 다 다른데요. 아니 전부 다 저를 보고 있어 진짜. 저를 찾고 있는. 와 정용화가. 다 뉴욕타임스퀘어에. 나와 함께. 아 이런 분위기 지금. 아 나도. 뉴욕 처음 가봤어요? 예. 아 두 번째로. 처음 갈 때는 두 번째로. 두 경을 처음 하세요. 하바나 갔나 하바나? 아니. 아 하바나는 안 했구나. 포리포리클럽 갔어? 포리포리클럽 갔어? 방금 안 가봤어요? 그런 곳 있어요? 아. 아 그런 데를 가지고 그랬네. 아 이래서 막 다니면 안 돼. 이래서 패키지로 가면 안 돼. 가이드가 있어야 돼. 아 가이드도 있었는데. 다음에 갈 때 있으면 경빈 네가 내고. 우리 둘은 같이 데려가. 그래. 해 줄게 가이드 해 줄게. 이번에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로 한번. 영화분이. 네. 지금 이렇게 좀. 허세. 허세. 예 그 뉴욕 사진을 봤다면. 지금 종영분은 삶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기쁩니다. 아 보살? 고민 중이라 좀. 약간 철학에 빠져있다는 얘기였어요. 아니 뭐 철학에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소피아. 어떻게 살아가냐 이런 거에 그냥. 앞으로의 인생을요? 네. 왜 사는가에 대해서. 한참 이제 글로 빠졌었죠. 그런 거? 우리가 왜 살아가며 그런 거에. 왜 삽니까 종영분이. 그럼 못 찾았어요 저도. 그럼 본인이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뭐 음악도 하고. 그러니까 일을 일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취미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아 취미로. 하면서 돈을. 그게 뭐. 그쵸. 가장 행복한 얘기죠. 어쨌든 우리 머시앤블루가. 오랜만에. 1년 7개월 만에. 저희 그. 주간에 돌아왔는데. 어떤 곡으로 돌아왔습니까? 이번에는. 앨범입니까 싱글입니까 뭐. 이번에. 정규앨범입니다. 정규. 진짜 부지런하네. 정규앨범 타이틀곡은. 신데렐라라는 노래에요. 신데렐라. 네. 신데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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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라. 어떤 곡인가요? 약간 그. 디스코. 스타일의. 신데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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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셌습니까? 셌. 아 가사네요. 셌. 다 먹겠네요 또. 야 니가 다하니까. 조윤이가 나는 왜 사는건가. 나도. 야 니가 다하니까. 너 솔로의 곡이 됐는데. 니가 니 곡이 다하니까. 조윤이가 마음을 쓰는거야. 왜 얘가 마음의 명이 있겠냐. 나는 왜 사나. 나도 자꾸 가는데. 이런 말이야.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여성분이랑. 밤늦게까지 놀고 싶은데. 가요 좀. 지. 지. 집이. 엄한 집. 인거죠. 멀다. 엄한 집에서 자란 딸은 싫다. 싫지는 않지만. 그게 매력이지만. 너무 이제. 너무. 여러 번이면. 하지만. 오늘은 같이 있고 싶다. 혹시 그런 경험도 있습니까. 신데렐라 같은. 애간장을 태웠던. 뭐 이성이. 근데. 최적으로 좀. 그런 편이지 않나요. 정신이는요. 저. 뭐요. 네. 뭐요. 네. 뭐요. 약간. 초반부터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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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했는데 지금. 뭐요. 12시. 12시 넘어. 12시 넘어. 뭐요. 뭐. 뭐. 커피 마시고 뭐. 또 커피 마셔. 뭐 심야영화보. 심야영화보. 심야식당도 다. 심야식당. 정신이 울 것 같은데. 지금 데려다 줘야죠. 지금. 몇 시에. 뭐. 1, 2시. 쟤 왜 이렇게 오프닝에 땀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좀 덥지 않아요. 왜요. 끈질없어요. 왜요. 괜찮아요. 말렸어요. 쟤는 이상하게. 매년 안 풀린다. 여기. 제일 많이. 여기가 안 풀린다. 아니 그리고. 아 이상해나고. 마음이 좀 내려놔요. 뭔가 보여주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원래 어떤 친구입니까. 아니 원래는 사석에서는 제일 웃기예요. 제일 웃기인데. 뭔가 그 방송에서. 아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겠다. 하면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C&블루를.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겠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근데 나는 자연스럽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자연스러운 거. 어쩔 수 없죠. 아 근데 이제는 막 답답하기까지. 아 어떡하지. 야 우리가 신드렐라라는 곡이 사실. 아직 컴백 전인데. 응원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죠? 어. 지금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응원이 안 나와서. 저희가 한번. 입으로라도 한번 들어볼게요. 아 그렇죠. 들어봐야죠. 아카펠라로. 노래 부르고. 종영분이 뭐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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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뭐 C. C. D. F. 입으로 그렇게 코드를 지푸면 되는 거예요. 신데렐라. 응원이. 공개되기도 전에. 아카펠라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아카펠라 신선하네요. 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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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빨라요. 180. 베이스가 제일 크잖아. 베이스가 좀 커요. 아니야. 지금 노래를 못하겠어. 노래를 못하겠어. 볼륨줄이니까. 니가 보컬인 줄 알았어. 노래를 못하겠어. 베이스가 좀 약간 충격이 올라가 있네. 다시 한 번만 풀러 제대로 한 번만 늘어볼게요. 제대로. 하나 둘 셋. 신데렐라. 나 혼자 두지 마. baby. from the crazy. 신데렐라. 니가 없는 김감. Oh let me tell me a baby. 베이스가 계속 말할게요. 베이스가. 베이스가. 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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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뚠다. 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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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뚠다. 아 뚠다. 왜요? 뚠다. 정겹다. 뚠다 뚠다. 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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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뚠다. 뚠다 뚠다 뚠다. 딱 고치네요. 갑자기 또 그 노래서는 그 노래에 올라가. 웬던 나잇. 웬던 나잇. 웬던 나잇. 웬던 나잇. 웬던 나잇. 신데라. 신데라. 아 여기 다운 거 아닙니까? 그 생각나 vậy? 세뇨어놔. 세뇨어 세뇨. 만약에 그걸 듣고 썼다면 진짜로 여기서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입으로 그러는 거고 전혀 다르죠. 역시나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랜덤 플레이 댄스를 해볼 텐데요. 우리 씨앤블루가 랜덤하다가 음악이 안 나오면 이 신데렐라를 해주시면 돼요. 랜덤 플레이 댄스가 성공을 하면 저희가 하늘을 주는 거예요. 랜덤 플레이 댄스가 성공을 하면 저희가 하늘을 주는 거예요. 랜덤 하기 전에 세팅을 좀 하시죠. 트윙은 좀 하시고. 매번 이렇게 나와가지고 CG를 하는데도. 이번에는 누구입니까? 오늘 마이크 지금. 피아노는 없어 이번에는? 이겁니까? 이번에는 피아노는 없어요? 피아노는 없어 이번에는. 피아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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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네요. 자, 갑니다. 음악 주세요. 시작할까요? 네 마지막 마른 그 차가운 마른 I'm sorry. 오 좋다. 사랑한다 더니 너머 기억 다 더니. 그 맘 통 그런 여진 말이야. 니 용현. 니 용현. 신데렐라 나 혼자 두지 마. pessoa 2개가 줄을 거 같아 어디선 신데렐라 나 여친un 바꿔 둘 다 예 Common 치료되고 나라 1 ah 신데렐라 신데렐라 나 혼자 두지 마 신데렐라 러브 미 퀘지 신데렐라 니가 오는 기만 always call me baby somebody I'm a somebody I'm a somebody I'm a everybody c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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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까요 야 그거 좀 더 낫게 찧는 거 아냐 everybody c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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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you back to me 꿈에서 낮은 돌아온다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을 텐데 Oh 내가 원했 신데렐라 나 혼자 두지 마 아 진짜 너무 저금으로 야 저기 둠베둠베 둠가둠가 둠부둠부 다 하네. 너무 듣기 싫어서 성공했어요. 랜덤 플랜 케이스가 한 번에 성공한 최초의 그룹. 아 대단합니다. 아 열심히 해줬어요. 약속대로 저희가 고기를 구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기는 제가 직접 구워드릴게요. 아 잘생겼네요. 이건 좀. 막내부터 줄까요. 자 우리 베이스. 저거 준비. 저 소금. 소금. 여기 지금 이어폰이 몸을 만들고 있어서. 소금 쓰고, 아까 내가 많이 쓰고 있대요 소금. 괜찮죠? 괜찮죠? 네 괜찮죠? 성공 기념으로 C&블러와 함께합니다. 위대한 도전 C&블러! 고시 고쳐! 오랜만이네요. 저희가 미션을 드릴 겁니다. 미션을 드리면 릴레인으로 99초 안에 성공을 하면 저희가 한글 중지요.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여기 여러분들이 벌칙을 써놨죠? 그 벌칙을 수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갑니다. C&블루 체인지 99초! C&블루는 저는 명기돌로 활동 중입니다. 맞습니다. 정신군이 뭐였죠? 내 딸 서영이랑 내 딸의 서영이? 딸이었나요? 막내야들 막내야들 신세풍기 오렌지 마말레이드 오렌지 마말레이드 오렌지 마말레이드 그 다음에 영화고는? 미남이시네요 저는 넝쿨제골론 남심 넝쿨탕하고 그 다음에 그... 상속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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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맥에 반했어요 그렇지 귀공자로 나왔지 그래서 저희가 미션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 영상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상속자들 무조건 좋아해줄 사람 백현 니가 뭘 하든 항상 박수쳐주고 니가 뭘 하든 항상 박수쳐주고 칭찬해주고 웃어줄게 꽤 괜찮은 편이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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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가 뭘 하든 이리와 빨리 니가 뭐라든 박수쳐주고 다음 영상으로 6년 전이야? 전 뭐든지 빨리 잘 배우고 천직의 생생들에다 비우기 좋죠 전 그냥 봐도 착하니 전 조크가 뭔지 아는 청소년이죠 전 조크가 뭔지 아는 청소년이죠 아니 이게 웃을 때가 아닌거야 뭐든 빨리 배워요 자 다음 니 봐요 왜요? 니 봐요 왜요? 니 봐요 니 봐요 니är 너 맘에 진다 나 나 너 맘에다 니 오늘부터라 할까 내일부터라 할까? 오늘부터라 할까 내일부터라 할까? 뭘? 우리 사귀는 거 그래야 나중에 백일세일 때 안 헷갈리지 너무 맘에 든다 너무 맘에 든다 이봐요 너무 맘에 든다 오늘부터라 할까 내일부터라 할까? 자 이렇게 영상을 보셨는데요 제목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체인지 99초 상대방의 연기를 바꿔서 한 번씩 선택을 해 주시죠 정신군은 누구 연기를 하겠습니까? 난 니가 맞습니다 너무 다 신난다 너무 다 신난다 너무 다 신난다 저 종현이 형이요 저 정신이 뭐든 빨리 배워요 정신이 좀 빨리 배워요 정신이 정신이 민혁이 용합니다 무섭기 딱 감정 잡죠 준비 시작 모든 쭉 빨리 잘 배워요 전 잘생길때 어 잘생길때 어 전 모든지 빨리 잘 배워요 전 잘생길때다 비율이 좋죠 전 그냥 봐도 착한 애입니다 전 독후가 뭔지 아는 청소년이죠 아 좋습니다 나는 마음에 든다 오늘부터 할까 내일부터 할까 우리 사귀는 거 그래야 나중에 대기를 살 때 안 헷갈리십니다 아 좋아요 99초인데 저 어디 가는데 저 입어요 입어요 아 입어요 아 아까 너무 현실성 없게 예뻐 보이셔서 이거 못 드렸거든요 오르지 못할 나무 같아서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보니까 드리고 싶으신데요 아 좋습니다 무조건 좋아해줄 사람 여기 한 명 니가 뭐라든 항상 박수 쳐주고 웃어줄게 아 너무 들어요 속도를 너무 없어요 뭐든지 빨리 잘 배워요 전 잘생길때다 비율이 좋죠 전 그냥 봐도 착한 애입니다 전 독후가 뭔지 아는 청소년이죠 아 좋아요 나는 마음에 든다 나는 마음에 든다 나는 마음에 든다 너무 빠를 다소 다소개 지금 전 뭐든지 잘 배워요 전 뭐든지 잘 배워요 전 뭐든지 빨리 잘 배워요 전 너무 방금 짧게 배워요 전 뭐든지 빨리 잘 배워요 마지막에 민혁이가 감정이 너무 없었어요 아니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너무 드러났어요 맛있겠네 이봐요? 이봐요 우리가 오늘부터 100일 Santa 우리 오늘부터 100일 Gonzalez 민혁이가 조금만 더 소원을 담았다 며 resolution 역대 자, 누군가 할까요? 우리 민혁궁 한 번 봅니다 앞에서 가장 끔찍깜찍한 애교부리기 우리 애교 약하지 않습니까? CM블루가? 약하죠 많이 약하죠 애교하면 진짜 약합니까? 저희가 아, 저희가 보여드릴 종이 있습니다 아, 진짜? 네, 저 애교를 해주시면 돼요 있잖아, 내가 생만해 있잖아, 내가 나는 좀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내가 나를 좋아해 아, 저는 여성분이 해서 네? 유라씨 다 저희한테 배웠어요 저희한테 배워서 한거에요 누가 할까요? 정신군 누구? 저 그냥 종현이 종현이가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민혁이가 진짜 잘하더라고요 민혁이가 잘하더라 민혁이가 잘하더라 민혁이가 잘하더라 누가 하려고? 아니 아무도 나를 안 뽑아주길래 나도 귀여운데 단순하나, 귀여운 거 그거 한걸로 누구와? 아, 저는 민혁이가 얼마 전에 했으니까 종현이 가능 아, 종현이 눕겨입니다 손을 바꿔야 돼 민혁이 눕겨, 종현이 제가 얼마 전에 이걸 했을 때 종현이 형이 잘가라 이랬거든요 종현이 형 종현이 형 잘가라 잘가라 좀 더 손을 조아줘야 돼 좀 가르쳐주세요 민혁이 그리고 있잖아 안 돼 있잖아 니 아니야 동상만 가지고 주세요 내 니 니 니 니 니 그냥 꼭 시켜줘 그냥 꼭 시켜줘 딸 거야 지 자 이 니 니 니 애교스럽게 무결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승현 역향이 승현 역향이 바칩니다 이 이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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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 말이 있어 그다음 뭐야? 이찬아 내가 너를 좋아해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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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방송 못만했다 그래도 이게 어디야 이찬아 사오정 씨 사오정 씨 나방 나오겠어요 이찬아 이찬아 다음 미션입니다 씨앤블루 댄스 99초 이찬아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마음에 든다 완벽한 씨앤블루에게 한가지의 합종을 구진법을 하면 춤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어? 널 춤 못 춰? 정신굴은 AOA의 유일한 남자 멤버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전에 잘 어울린다 정신굴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만든 미션이에요 각자 자신있는 걸그룹 댄스 일단 한 곡씩만 좀 얘기해 주세요 내가 자신있는 댄스들 저 AOA 사뿐사뿐이에요 AOA의 사뿐사뿐 정신이 숨을 잘 모르는데 정신이군이 위험합니다 지금 먼저 생각할 동안 이찬아 씨는 어떤 걸로 이찬아 씨 이찬아 씨 위아래 이찬아 씨 위아래 이야기고요 대표적인 걸그룹 댄스 뭐 있지? 대신 에 increíble 어떤 거 이찬아 씨 터치마 바디 Wesley 먼저 터치마 바디 예약했어요 navy 그래? 괜찮은거 하면 바로 할게요 그냥 아무거나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말한 곡을 저희가 만족할 만큼 완벽하게 쳐주시면 성공이에요 성공하면 하늘 드리겠습니다 와 자 갑니다 음악 주세요 야 늦을 봐 발팡이가 아니라 너 일단 넘어가 넘어가 이거 그거 밖에 안 있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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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들어주면 안 되는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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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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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 민영아 뭐 한거야 야 섬식인데 너무 뺀다고 아니오 confidence 진짜 몰라서 그러지 정신도 이 큰 날이 가지고 이걸 하는데 발찬이 정신이가 열심히 했는데 정신이 탈골 되었으니까 이번엔 벌칙을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립스틱 볼터치 섹시한 표정 한편은 무반주 댄스 자 이거는 어떤 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몰아주기 정신군은? 저는 민혁이요 저도 민혁이요 민혁이는? 저도 저도 벌칙은 고르시죠? 어떤 걸 할까요? 둘 중에 하나 나 같은 날 30초 무반주 되게 낫겠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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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아래 위 위 아래 그거 알아요? 정신이가 춤추고 이제 웃기 시작했어요 이제 웃기 시작했어요 정신이가 이제 웃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저 방송에 이제 다리 올리기 시작했어요 정신이가 아 정답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사임초 무반주니까 영화가 들고 마음에 들 때까지 안 들면 땡치고 예 땡치면 다시 처음부터 하셨죠 자 민혁궁 갑니다 사임초 제인은 이제 몰라요 용어군에게 따라갔습니다 사뿐사분 원 투 세이 포 타임초 무반주 야 꿀밤기냐 야 꿀밤기냐 야 꿀밤기해도 꿀밤기 자 성공! 자 우리 CM블루 마지막 코너와 들어가겠습니다 한우여정! 브리콘이와! 불판의 아이콘! 노골정으로 한우를 들이는 시간입니다 승부욕하면 또 우리 CM블루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의 승부욕을 자극할 수 있는 게임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명 CM블루 내가 제일 잘나가! 와우! 이 게임에서 1등 하시는 분에게 한우를 드릴 거고요 게임은 간단합니다 힌피니트와 피스트가 모두 거쳐간 승부욕 점검 게임이죠 저희 기가인 아이돌에만 볼 수 있는 일명 배미리 게임! 들어왔어요? 보셨죠? 딱 봐도 알잖아요 뭐 어떻게 하는지 이장아 씨 진작 되죠? 민혁군부터 갑니다 어 저보세요 간단한 게임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은근히 남자나 아이돌은 자존심이 있어서 아뇨아뇨 또 미녀 미녀 수영을 많이 해서 운동을 많이 하니까 어 좋아요 오케이 본인 준비 때문에 가르치습니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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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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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재나 씨. 자 이재나 씨. 자 우리 비즈니스맨. 늘 있잖아요. 우리 가시면 돼요. 시작. 이재나 씨 멀리 왔어요. 이재나. 이재나. 사실 이게 은근히 복근과 여러가지 몸의 밸런스라든지. 종합운동이에요 이게. 쉽게 볼 게 아닙니다. 자 현재 1위 이재나 씨. 네. 너무 만만하게 왔어. 고기를 좀 부어주시고요. 정연군. 야. 아니 헤엄쳐도 안 돼요. 네. 그쯤이었습니다. 아 씨앤블루 약한데요 지금. 하지만 우리에게 정신이가 있습니다. 해맑기 시작한 정신이. 정신이. 웃기 시작한 정신이. 네가 웃으니까 형이 마음이 편하다. 하하하하하. 할 거 같은데. 3위를 하네요. 과연 끝까지 큰웃음을 만들어낸 수. 고생 Thing尉. 아 고생 잘못한다. 그대가 symbol emerged. several teams 이제 안전하게 재ל光이 перв인 것 같아요. 아 아 이래요 정신이. 어 엉덩이 같이. 정신이가 해냅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정신 분. 네가 웃으면 나 좋아. 내게 다 해줄거에요. 아 좋아요. 좋았어 어때. 막 원목으로 느끼네요. 그렇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감사합니다. 다음 게임 가시죠. 이번 게임은 씨앤블루 1심 동체! 우리 씨앤블루는 팀워크가 생명 아니겠습니까? 팀워크가 강한 팀이죠? 그럼요. 그럼요. 맞습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단어를 듣고 네 분이 똑같은 포즈를 취하면 성공이고요. 씨앤블루가 맞추는 개수만큼 한우를 한 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알잖아, 내 마음.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 제시가 갑니다. 정용화! 정용화! 하나, 둘, 셋! 정용화! 자!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히터 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다. 호응을 유도하는 거 호응을 유도하는 거 아. 볼련? 저도 정신으로. 아, 전 이거 입술 싼 거. 아! 5년 전에 다 깠어요! 5년 전에! 입술 5년 전에 닦았어! 아! 펜정 달라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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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더 갑니다. 어벤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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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셋. 자 이거 누구죠? 아이언맨. 저는 그 캐릭터 알아요? 다 나왔네요. 어벤져스는 다 보여주시는게 아니죠? 하나만. 하나만 봤어. 그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다 있는거죠. 자 다음으로 합니다. 코끼리. 코끼리. 하나 둘 셋. 자 손모양이 중요합니다. 자 손모양이 중요합니다. 손. 아 미녀가. 아 이거 거져들이는 거였는데 안타깝습니다. 멋졌네. 자 이건 진짜 쉬워요. 아 이제 점점 쉬워져요. 갑니다. 애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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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셋. 야 그거야. 누구지. 역시 너네. 애벌레의 경석이죠 이게. 이거 뭐야. 이게 그 나무에 붙어있는거? 아니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뭐요? 변태? 변태. 변태중. 용아는 왜 갑자기 품절을. 저도 이제 누에고치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변태중. 변태중. 변태중이고. 아 이게 애벌레의 변태 과정을 보여주셨네요. 아 아쉽네요. 아 거기도 왔는데. 의견은 진짜 쉽다.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설마 했어요. 한 두개는 맞추겠지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그냥 보너스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건 진짜 틀림 안 됩니다. 아 이거는 진짜 틀림 안 됩니다. 아 이거는 진짜 틀림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셋. 아 이게 좀 아니니까 손 손 갑자기 손 구부리지 말고. 아 이게 좀 자세가. 아 이게 좀 자세가. 아 아 제가 주라기홀들이 많이 봐서 알거든요. 다 수고합니다. 무료 아 아르소서 하나 성공 됐습니다. 감기 드릴게요. 한 점을 어떻게 안 잡을 뿐이야. 여기 한 점을 딱 올려놓고 하나 둘 셋 셋까지 먼저 구분하는 거야. 자 미니 게임 할까요? 미니 게임 하겠습니다. 미니 게임 가운데다가 정확하게 놓고 젓가락 드시고요. 다 비디게임 끝났어요. 앞으로네요. 뭐래 이게 또 맛있게 먹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 이게 프로야. 고기 다 구워주시고요. 마지막 몰방 게임 되겠습니다. 다 드립니다. 지앤블루 노래나라 고무고무. 고무고무. 쭉쭉 늘리는 간단한 유연성 테스트 게임이에요. 진짜 안 좋은데요. 정신위 정신위. 지금 역대 기록이 어떻게 되죠? 초하가 3cm. 혜림이 37cm입니다. 37cm? 저걸 못 넣지. 33cm. 초하 기록만 넘어도 저희가 다 드립니다. 난 내 몸. 난 황미 33cm도 못 볼 거야. 아니면 여기서 가장 유연성이 뛰어난 분에게 다 들더라고요. 누가 제일 유연합니까? 유연혁이요. 유연혁이요. 유연혁이 나중을 할까요? 제일 누가 뻣뻣해요? 저는 진짜 심각해요. 전 마이너스 30cm. 나머지 선생님은 비슷한 거 같아요. 자 정신부터 갑시다. 정신이 진짜. 정신. 지금 심장으로는 정신이가 제일 유연할 텐데.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멤버들 나중에 도와주셔도 돼요. 한 팔만 내려가도 되죠. 일단 몸 좀 풀어요. 한번 봐봐. 위아래. 위아래. 핸드폰 매장 풍선 같네요. 자 저희 매장에서는 특별 할인가로. 갑니다. 정신아 가자. 한번 가자. 아무리 하자. 35만원 2주당입니다. 서생활에 오세요. 서생활에 오세요. 서생활에 오세요. 서생활에 오세요. 서생활에 오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이 전에 하거든요. 여기서 웃길 필요 없어. 나 siinä 얘기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prophet 형 시작해 봐봐. подум아 그냥 한번 피 trotzdem해 봐봐. 내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京시 잠깐만. 저 진짜예요. 몸 푼 거야? 자 이제 시작. 시작할게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자 한 번이라도 짧게라도 한 번. 하나 둘 셋. 걸려있는데? 진짜요. 저 정도면 대화를 받아야 되지 않냐? 너무 뻣뻣한데. 안 이랬잖아. 형 안 이랬잖아. 소아야 보고 있냐? 소아야 보고 있냐? 33? 진정한 프로의식이 뭔지 보여주지. 천천히. 잘 봐 내려가고 있어. 채널 고정해라. 내려가자고요. 보고 있나? 보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내려가는 중. 보고 있으니까 갑시다. 내려갈게 잘 봐. 내려가자. 아 뭐 있냐? 아 뭐 있냐? 다 해야지. 다 해야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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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 그렇지 간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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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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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 꿈 꿨어? 어, 왜? 기술꿈꿨 왜 그래? 아무도 올게 아니, 무선 꿈 꿨지 않았잖아 꿈 꿨어? 꿈 꿨어? 가자! 아니, 측정을 해야 하는 거 아냐 측정을 해야 할 거아 측정 불가 대부분 있어야 돼 아 재고 있어야 돼? 3초 있어야 돼요. 지금 용화가 지금 몰반 다 먹을 수 있는 게임이야. 오케이. 한우 이즈 마인. 봐봐. 이 부분이 완전 다르네요. 아 가자 가자 가자. 자 오케이. 아 가자 가자 가자. 자 오케이. 오케이. 신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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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너무 마음에 든다. 잘했어. 신박정호. 이 장을 넘어야지 민영. 그렇게 많은데? 그렇지. 가자. 왜 이렇게 긴장을 해. 그렇지 가자. 가자 민영아 가자. 하이야. 땡겨줄게. 하이야. 땡겨줄게. 하이야. 좋아. 좋아. 좀 더 할 수 있어? 민영아 좀 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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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아. 야 여기는 재 liters 아닌데. 하아. 와아. 민영이 20점. 오. 하아. 사람들이이 Management said. 색만 위험해. 하이. 이 Sakaiούn. 여러분 축하합니다. 몰방하느라 우리 민영! 민영! 잠깐만, 이거 다 먹어야지? 민영이가 우승했는데요? 아, 우승이구나? 아니, 왜? 대단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CM블루와 함께했는데 정신은 어땠습니까? 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좀 밝게 해주세요. 아니요? 아니, 저번 주간 아이돌 나오고 이번에 나왔는데 솔직히 조금... 못 웃겼던 것 같아요. 좀 아쉽고. 다음에 오면 조금 더 재밌게. 민영아, 집에 가서 하면 안 돼? 그러면 집에 가서 하자. 옆에 의사 선생님 하나 CG로 정신이 오랜만에 지금 멘트하는데 형 얘기하는데 왜 그러니? 아... 너무 집중해 주자. 자, 이제 종혜연. 네. 이렇게 주간 아이돌처럼 부담없이 편안한 방송을 정말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리더 영화! 네. 9월 14일에... 9월... 1... 2... 2... 2... 2... 2... 아무튼 9월 14일에 신데렐라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는 CM블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 있으면 연락해. 마지막으로 이번의 신곡 신데렐라 아카펠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5... 2... 3... Q Q Q Q Q Q Q